안녕하세요 yctv의 와이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업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푸어 기술을 제가 오늘 두 개 세 개 정도를 설명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프리 푸어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용량을 정확히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우선시가 되겠죠 그게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푸어링 기술을 접목시키면 조금 더 현란하고 화려하게 푸어를 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기본 푸어 기술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 드릴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 보통 기본적으로 업장에서 우리 푸어 할 때는 요런 식으로 많이 따르실 거에요 요런 식으로 좀 물줄기를 좀 보여주면서 쭉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 틴 쉐이커를 약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주면서 조금 더 현란하게 한번 따라주고 두 번 요런 식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틴 쉐이커를 이 중간을 이렇게 중간 중간을 엄지와 중지나 검지로 잡아 주신 다음에 너무 세게 잡으시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회전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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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하면은 손목을 최대한 꺾어서 이게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푸어만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한번 따르고 여러가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따르고 멈춘 다음에 하고 다시 따르고 여기서 조금 더 손을 꼬아주면 한번 빠지면서 반대손으로 가서 다시 푸어 자연스럽게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가 지금 술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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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심력 회전을 주면서 최대한 술이 쏠리게 해서 안세게끔 쭉쭉 이게 포인트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쉬워 보여도 이 손가락을 얼만큼 세게 잡아줘야 되는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힘 조절을 좀 잘 해주셔서 다음 기술은 아주 간단한 건데 보통 업장에서 우리 직어 많이 쓰시잖아요 직어를 이용해서 할 건데 그냥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직어를 하고 돌려주고 잡고 그러면은 술이 천천히 나오죠 그러면 용량에 맞게끔 따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보다 오래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직어와 푸어러가 눌려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술이 많이 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놔두고 천천히 자기가 원하는 용량만큼 따라서 푸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조심하니까 중심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돌아간다 느낌만 나오면 술이 뭐 새거나 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간다 느낌만 나오면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한 직어를 이용하고 정확한 용량을 재면서 좀 현란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푸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일단 동작만 보여드리면 자석처럼 딱 붙죠 그렇다고 자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던져주는 것도 물론 정확히 던져줘야 되겠지만 이 끝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찝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붙어있는 느낌이 좀 나는데 붙어있는 게 아니라 병 목 끝부분으로 그리고 쉐이커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푸어러로 하면 그냥 하시는 만큼 따라주시고 정 불안하시면 그 다음에 직어를 이용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할 수 있는 푸어 기술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푸어링 기술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뭐 푸어는 솔직히 저희 플레어 바텐더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플레어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이렇게 테크톡 가득으로 거쳐서 잡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불려서 잡는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서 혹시나 따로 또 나중에 푸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댓글이나 메시지 아니면 메일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설명 드려보도록 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기술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기술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기술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기술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기술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기술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기술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기술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기술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